The FIU 제품으로 Ultima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스플리트 토큰을 스마우트 올리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해야 합니다. 스플리트 토큰으로 거래하려면 지갑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. 활성화하려면 일 스마우트를 지갑으로 전송하세요. 따라서 스플리트 토큰을 출금하려면 The FIU 웹사이트에서 대시보드를 여세요. 왼쪽 상단에는 페이아웃 버튼과 함께 사용 가능한 스플리트 잔액이 표시됩니다. 이 버튼을 클릭하세요. 토큰을 출금하려면 이중 인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. 스플리트 지갑 주소를 붙여넣어야 하는 창이 열립니다. 주소는 스마우트 올리트에 복사 가능.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고 출금할 스플리트 금액을 지정한 후 Transfer 버튼을 클릭하세요. 이중 인증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창이 열립니다. 구글 오펜티케이터 어플리케이션을 열고 해당 필드에 어플리케이션의 현재 코드를 입력하세요. 모든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토큰 출금 요청이 생성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. 곧 토큰이 귀하가 지정한 지갑에 도착할 것입니다. 페이아웃 히스트리 섹션에서 페이아웃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질문이 있는 경우 지원팀에 문의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성공적인 업무를 기원합니다.